2024학년도 편입뉴스 그리고 이슈정리 강연을 맡은 김영편입진로진학연구소의 이명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편입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대학들에 대한 시행계획들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슈들을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편입 영수를 보는 대학인 일반계열 쪽과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경찰대 이슈 그리고 의학학계열 이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변화되는 내용들 이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올해 김영편입에서는 어떠한 합격 결과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편입에 대해서 한참 준비하면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힘들어할 시점에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2023학년도 얼마나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3학년도 김영편입에서는 952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계열과 또 의학계열 그리고 미술계열을 나누게 되면 일반계열은 9130명 그래서 전년 대비 32.1%가 증가를 했고요.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54명 그리고 미술계열은 3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3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어디로 합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열 9130명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9130명 중에 연고대를 합격한 친구는 43명으로서 전년 대비 15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선발을 했죠. 25명을 선발하는데 김영편입 출신이 13명이 합격해서 전체 합격자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서울권에 합격한 친구가 7872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6.2%인데요. 일반계열에 합격한 9130명 중에 7872명 즉 86.2%가 인서울권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편입학이라는 것이 인서울권 진학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입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인서울권 7872명을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영고, 서성환, 중경외시, 건동홍숙이라고 해서 주요 15개 대학으로 얘기하는 곳에는 3823명이 합격을 해서 41.9%였고요. 인서울권, 중하위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등등 해서 인서울권까지 4149명이 합격을 해서 44.3% 도합 86.2%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합격했고 어디로 합격했느냐라고 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지 누가 합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가 합격했는지 중에서 지방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출신자들의 합격된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요 15개 대학은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이 48.5%가 합격을 했습니다. 즉, 주요 15개 대학의 2명 중 1명이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서울권 대학, 인서울권 중하위권 대학과 주요 15개 대학을 합쳐서 인서울권 대학인데요. 인서울권 대학은 61.0% 그리고 인서울권 중하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렇게는 72.7%가 중하위권에 합격을 하였다. 즉,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출신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주요 15개 대학 또는 인서울권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입학은 잘 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서 2024학년도에 지금 시행계획 발표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인서울권과 또 일반계열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경기대가 시행계획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은 지금 서울시립대고 나머지는 전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서울시립대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사항이 있는데요. 자연계열 일부에서는 편입수학에서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으로 바뀌었다는 거, 세무경영도시공학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도입되었다. 또 서류평가 반영비율이 좀 변경되었다. 1단계 선발배수 차등 적용과 징계, 제적자 지원평가 반영 등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연계열 일부 바뀌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서류평가에서 공인영어성적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열 2가 편입수학에서 편입영수로 혼합되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가 이전에는 공인영어전형에서 작년에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편입영어, 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편입수학 이렇게 봤는데요. 일부 학과에서 편입수학 대신에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을 함께 혼합해서 보는 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계열 1단계에서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보고 1단계 60과 2단계 서류 40, 그러니까 서류 정성 35와 GPA 정량 5% 이것도 이제 좀 바뀌게 된 내용인데요. 40%를 반영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그럼 자연계열 2,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네, 전자전기, 컴퓨터, 통계, 생명과학, 환경원의, 융합, 응용, 화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이렇게 대학들은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 출제되는 대학의 경쟁률은 다소 전년 대비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편입수학 하나만 보는 학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산점 도입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산점은 필기 100점에 3점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세무학, 그 다음 경영학, 도시공학에서 가산점을 도입을 해서 일부 1차 통과 이상이 되거나 자격증 소지가 되면 3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40문항당 100점이기 때문에 한문항당은 2.5점이 되겠죠. 즉 가산점 3점은 필기 한두 문제 차이다.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합격했던 분들이 실제 이제 편입 쪽으로 지원할지는 역시나 의문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평가를 작년에는 4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 서류의 정성 평가를 35% 그리고 전적대 GPA를 5%로 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정성을 35% 중에서 이것을 100%로 했을 때 학업계획서는 전년도에는 40%에서 30%로 축소가 되고 또 전적대 관련 사항은 40%에서 50%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기타 모집 단위별 고려사항은 전년과 같다.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타 모집 단위별 고려사항인데요. 이 고려사항에서는 공인영어 성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서울시립대가 과거에 공인영어 시험 전형을 봤기 때문에 실제 공인영어 성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35%에 20%잖아요. 그죠? 근데 이 20%가 전부가 또 공인영어가 아니고 고려사항 중에 공인영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인영어를 20%로 한다 하더라도 만점자와 그리고 이제 0점자가 7점 차이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인영어 성적이 있으면 또 만점자가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필기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타 대학으로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경기대인데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시행계획 발표난 것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의 경우에는 전적대 점수에서 학점은행제나 외국대 등에 백분위가 산출일을 불가할 경우에는 필답고사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산출하겠다. 뭐 저 신입학에서 얘기하는 비교내신 같은 개념이고요. 또 경찰사법대학과 사범대학 또 약학대학은 미선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서울과학기술대의 경우에는 필기고사 기본점수를 폐지를 하고 작년까지는 오답을 하면 감점이 있었는데 감점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4지선다에서 5지선다 객관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공인영어 미제출 시에 기본점수를 40점 주던 것을 20점으로 줄였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필기와 공인영어 성적에 변별력을 좀 더 두었다. 이렇게 보고요. 경기대의 경우에는 편입 영어시험 자체를 탭스 유형으로 바꾸게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대를 위해서 탭스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계열에 대해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연고대하고 경찰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고대 편입 문호 확대가 많이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최상위권의 의학학 계열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와 반수 요인이 증가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고대에서 많이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고대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35명 일반 편입은 594명 그래서 40.1%나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사 편입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렇게 일반 편입의 비중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735명 선발을 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세만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23학년도에 김영 편입의 경우에는 3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서울권의 서울 소재 출신자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서 국민대나 숭실대나 또 세종대 이쪽 라인에 있는 수능으로 얘기하면 백분위가 80대 후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대학들의 친구들이 많이 연고대에로 진출을 했는데요. 최상위권 입시 전략으로 좀 편입이 부상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서울 소재 4년제가 45.5%에서 작년에는 56.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의 지원자나 합격자가 준 것은 아니고요.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 소재 4년제 출신들이 더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서 지방대의 합격 비율이 감소했을 뿐이지 또 지방대 인원도 조금씩은 늘었다. 그러니까 지방대 친구들도 많이 준비를 한다면 많이 합격하겠죠. 모집 규모 증가에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또 편입을 통해서 진입을 많이 시도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소재가 많이 합격한다고 하지만 또 연고대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고 또 편입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지방대학 출신들이 연고대를 합격을 했고요. 제가 그 합격한 친구들의 일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호선의 자연계열의 경우의 백분위와 실제 합격한 대학의 수능 백분위를 비교했을 때 41.3%를 극복한 경우 이게 이제 신입학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편입학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포해양대에서 고려대를 순천향대에서 고려대를 또 경상국립대에서 연세대를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을 보는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러면 분과, 이과를 나누었을 때 러프하게 반반 나누면 25만 명씩이잖아요. 네, 그러면 백분위 1, 숫자 1당 2500명의 등수거든요. 그러니까 2500명 곱하기 41.3을 곱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편입을 통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을 한번 보게 되면 연세대의 경우에는 필기고사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에 100점하고 서류 50점을 해가지고 최종 선발을 하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다른데요.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그리고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각 학과별로 응시하는 필기고사 과목들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려대를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인문계열은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공과목 위주를 하죠. 그러니까 전공과목이나 또 논술이 겹치는 쪽으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있었고 고려대가 있었고요. 자 그 친구들은 또 중앙대와 이와여대의 경우에도 자연계열 일부학과에서는 전공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는 물리, 화학과는 화학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연고대를 준비하는 경우 중앙대와 이와여대까지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경상을 좀 살펴드리면요. 모집단위별 공인영어 지원 자격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이렇게 이 점수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미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대가 올랐고요.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아예 미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대 생명과학이나 또 화학계 참고도서가 이제 구판에서 심판으로 변경되었다. 큰 이슈는 없습니다. 연고대의 경우나 뭐 모든 거는 요강이 나오면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슈들을 그냥 한 번씩 짚어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5명 모집에서 13명을 김영편 입에서 배출을 했었는데요.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 없고요. 1차에서 영어와 이제 언어 논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단계에서 신체, 체력, 적성검사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진 것이 순환식 체력검사가 이제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시에는 20점, 불합격 시에는 0점을 처리한다. 작년의 경우에는 각 체력검사에 항목들이 있었고 부분 점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합격되면 20점, 불합격되면 0점 처리를 한다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면접 항목에서 적성에서 인적격성으로 좀 바뀌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시험 응시하는 곳이 17개에서 7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형 일정은 전년 대비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앞당겨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순환식 체력검사 기준을 도입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경찰 쪽에. 그래서 응급상 대체 능력을 평가하고 또 성비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체력시험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시면서 체력도 늘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찰대 시험일은 11월 11일입니다. 원서 접수는 8월 25일에서 9월 4일까지고요. 여기에서 신체.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는 그로부터 3일 후인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신체 체력 적성 검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는 2024년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 전년에 비해서 2, 3주 앞당겨졌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학학 계열 이슈인데요. 지금 이제 의학학 계열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각 전공별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누구나가 지금 대한민국 상위권이 난리죠. 그래서 메디컬 입시가 굉장히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시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N수생 비율이 거의 80%가 육박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들 그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수 비율이 이제 42.5%였고요. 3수 이상 비율은 36.1%로 도합 78.7%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정시로 가려는 친구들이 뭐 재수나 반수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3수 이상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연고대도 보셨겠지만 사실 의학학 계열은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전공이 바뀌거나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재수나 또는 반수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그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래서 중도 탈락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중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의대가 179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의회는 전년도에 비해서 140명에서 179명으로 수의대는 61명에서 94명으로 그리고 한의대는 56명에서 8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나 2022학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약대가 신입학 선발을 함으로써 하면서 이제 약대가 정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약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대 아래 그리고 한의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의대나 한의대 출신자들이 약대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의학계열 중도탈락을 보면 지방권이 82.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17.6%인데 지방은 82.4%였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당국대 천안이 7.8로 가장 높았고 우리가 메이저 대학병원으로 아는 그러니까 메이저 병원으로 아는 서울대, 또 성균관대, 또 연세대, 그 다음 울산대, 그 다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중도탈락이 0이었습니다. 치대와 수의대는 전북대가 가장 높았는데요. 치대는 8.8%였고요. 또 수의대는 12.6%입니다. 올해도 지방거점국립대 위주로 해서 편입선발 인원이 좀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한의대는 동신대가 12%였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대학인 경희대는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에 죄가 많이 올 것이다. 네, 이제 편입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학과는 이제 2021학년도에 19명 증가한 이후에 매년 2명에서 4명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입시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방대 위주의 소폭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지금 2022학년도에 제주대, 또 2023학년도에 당국대 신규 선발한 거 그리고 2021년, 2022년도에 경희대에서 대거 선발했던 그런 돌발고제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치의학과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14명 증가한 이후에 역시나 소폭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편입을 선발하는 대학이 5개 대학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렇게 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지금 우선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수의학과와 한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2022학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학으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많은 이제 활발한 이동이 일어났고요. 지방대 위주로 편입 공간이 확대되더라. 2023학년도에 이제 동의대, 작년에 이제 한의대에서 했고요. 수의학과는 경북대에서 이제 신입학으로 이제 선발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계열 편입에서 이 수의대와 한의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1%에서 58%로 급증하게 되었다. 올해도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약학인데요. 약학 편입은 현재 지금 발표가 많이 안 났고요. 세계대학이 발표가 났어요. 우석대, 인재대, 제주대가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약대가 어느 정도 선발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은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의 중도 탈락과 중도 탈락 비율하고 편입 모집 선발 인원으로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6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명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용요소와 선발 방식이 의치수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영어라든지 아니면 필기시험이라든지 전적대 성적 그리고 서류면접 이 5가지 조합의 일부들을 조합을 해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의치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의대나 치대, 수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약대까지 확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마찬가지로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의대, 의학계열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2024학년도에 발표된 편입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김형 편입 진로진학연구소에서는 신속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